미션 아임파서블! 성공한 다이어트 챌린저의 하루! 식사 때마다 사진을 찍는 사람 도착 부정거장 전에 미리 내려 걸어가는 사람 매일 거울을 보며 전신 사진을 찍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중! 여름의 시작과 함께 다짐했던 다이어트! 올해는 성공하셨나요? 아직이시라고요? 저런! 걱정하지 마세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는 계속되니까요! 28일 동안 맞춤형 다이어트 목표에 맞게 꾸준한 미션으로 나의 다이어트를 케어해주는 유산화 28일 다이어트 챌린지!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하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부터 같이 체험해볼까요? 오전 7시!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볼까요? 하루의 시작은 간편하고 든든하게 뉴트리밀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나라를 균형있게 함유되어 건강하고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좋죠! 잠깐! 잊기 전에 오늘의 첫 미션! 아침 식단 인증 성공! 오전 10시! 다이어트의 정석 시간!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FC 알림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과 명언까지 볼 수 있는 나만의 다이어트 메이트예요!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점심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건강한 한 끼! 점심 식단 미션도 잊지 않고 인증 완료! 오후 3시! 외출할 시간이에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버스는 패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왜냐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틈틈이 운동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7초보 달성 미션 성공! 저녁 식사 시간! 저녁도 간단히 뉴트리미를 마실 거예요! 아침에는 초코맛을 먹었으니 저녁에는 달콤한 딸기맛으로 골랐어요! 저녁 식단도 인증 완료! 오늘의 마지막 미션은 바로 15분 홈트! 다이어트 챌린지 앱에서 안내해주니 집에서도 스마트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홈트 미션도 성공! 성공! 잠깐! 오늘은 주간미션이 있는 날이에요! 인바디로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인바디로 한 번 더 체크! 그리고 이번 주 주간미션은 플랭크 2분 도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 주간미션도 성공! 모든 미션을 성공하고 뿌듯하게 잠들 시간이에요!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나니 깊고 편한 잠이 솔솔! 건강한 에너지에 자신감까지! 오늘도 정말 건강한 하루였죠! 다이어트 성공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유산화 28일 다이어트 챌린지와 함께라면 건강한 다이어트 미션도 아임파서블이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유산화 28일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배달 stal 감사합니다.